영덕에서 대중음악, 클래식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예주 음악 페스티벌이 오는 주말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첫날인 23일에는 개콘 DJ 파티 열기 속으로를 주제로 걸그룹들의 신나는 댄스 음악이, 둘째 날은 대중음악, 셋째 날은 재즈, 넷째 날은 클래식, 마지막 날에는 국악이 펼쳐집니다. 영덕구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준 높은 음악인들을 대거 초청해 취향에 따라 공연을 즐기고 지역 음악 동호인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